국내 바이오 제약업계를 선도하는 셀트리온이 토종 코로나19 치료제로 해외시장, 그것도 유럽시장의 높은 벽을 마침내 뚫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11일 유럽의약품청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유럽연합이 서둘러 정식 승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통상적으로 CHMP가 승인 권고를 내리면 최종 품목허가까지는 최소한 한두 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국산 바이오 의약품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기술 수출 없이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 3상까지 한국 기업이 직접 완료해서 해외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레키로나가 최초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레키로나의 유럽 허가는 지금까지 기술 수출을 주 목표로 삼아왔던 국내 바이오 신약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위탁 생산과 바이오 시뮬러 영역에 치중해 있던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이란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키로나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30여개 국가와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유럽 허가를 기점으로 나라별 허가 신청과 판매 확대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3총사 주가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11월 15일 기준 셀트리온 제약은 20% 가까이 급등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 등은 기존 경쟁 제품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점 곧 출시될 경고용 치료제 등장은 앞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수년간 지지 부전했던 셀트리온의 성장세가 레키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본업인 바이오시밀레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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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